예 오래전부터 교회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이란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핸드릭 크레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평신도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자산이다 평신도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자산이다 이 말의 의미는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자기의 역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재능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의 바른 목회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회자의 바른 목회 방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로들의 헌신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힘차게 맞물려 돌아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부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미약했지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컸냐면 유대사회가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바꿀 만한 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이는 숫자나 교회의 크기, 성로들의 지식 수준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성로들의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로들의 믿음의 힘, 성로들의 헌신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며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했던 어부 시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석이란 이름의 베드로로 세워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와 목적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후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는 틀려 뭔가 특별한 거 있나 보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면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결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과격했고 인내심도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미숙한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시몬이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제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 보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개바라고 부를 거야 개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이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부르실 때 현대의 모습만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흠이 많이 있지만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무식한 업에 불과하지만 미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신학을 하고 올해 졸업했죠 대학원을 갔는데 우리 위해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학대학을 갈 때 말렸습니다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미안한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너는 그런 자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계속 그렇게 학교를 당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전용호 집사님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용호 집사님이 얼마나 멋있느냐 전 집사님이 원래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감독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한때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 사역을 하지만 이런 전문 사역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좀 그래도 괜찮게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전용호 집사님한테 배워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용호 집사도 얘기했어요 얘 좀 받아줄 수 없겠어 제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석현이 나이 때 제가 집사를 만났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당신보다는 훨씬 낫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니 앞으로 지금은 부족한 게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않느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뭐 그게 립서비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얘가 안전도사가 사역을 좀 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가 얘가 이 길이 얘의 길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기대를 가지고 그래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지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미숙한 것이 많지만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거야 지금 아주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실해질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중보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냥 팽기 쳐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런 고백을 가시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시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찬양돼서 찬양을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좀 더 만들어 가고 좀 더 나를 다듬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만 보금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 보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 보금에 보면 베드로가 결심을 해요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독하게 결심을 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과 함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러니까 베를 포기하고 그렇죠 그물을 버리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할 수가 있을까 이 누가 보금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결심을 한 배경에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밤새 갈릴리의 호수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한번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깊은 데는 고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먹고 자라는 게 프랑크톤이잖아요 프랑크톤은 햇빛이 이렇게 내리지면 햇빛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은 곳에 고기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부의 상식 어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자 그러면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뭔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생뚱맞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든지 놀랐다고 하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가 보면 5장 8절입니다 누가 보면 5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기서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앞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그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신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인이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여기서 떠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관심이 고기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관심이 주님께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부로 살기에 필요했던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최고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곳을 경험할 때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나는 깊은 곳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때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거나 가족을 떠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의 기억이 희미하시다면 이틀 동안 집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임원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깊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파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깊은 곳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설교가 마쳐지면 이제 성만찬을 할 텐데 정말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빵을 먹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피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대로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잖아요 3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실수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호언장남했지만 세 번씩이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수많은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세워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세워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의 토대,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을 지낼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리에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잖아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 나의 사역을 지켜봤잖아 그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탁 또 나서잖아요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기독교의 분질 기독교의 근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대로 실천은 못했을지라도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뤄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권세도 어떤 음비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런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의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부족한데요 예 맞아요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불러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 교회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믿음이 참 기쁨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따라 교회가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나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어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년 만에 하는 집회입니다 제가 집회 일정을 잡고 제 안에 부담과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면 기도하면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염려는 되더라구요 기도해도 이거 안 모이면 어떡하나 그저 꿈에 꿈도 꿨어요 꿈도 성도님들이 안 모이는 꿈을 제가 얼마나 이 부담이 됐든지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그랬어요 딱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외쳤어 꿈은 반대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이번 집회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또 만들고 또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요대로 요 상태만큼 모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영아 왜 묻냐 어이가 없어서 내 생각이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갔는데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문을 보시면 예문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떡을 받으실 때 꼭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만찬으로의 부름입니다 부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음이니라 예 여러분 다함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게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도 둔감하게 이 삶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건강과 기회를 낭비했으며 제게 주신 귀한 은혜를 너무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교만한 저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주님이 심판을 자리로 부르실 때 부끄럽게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일만 생각하다 주어진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주님의 생명과